사랑하는 그대와 단 두기 아니 일어서면서 물론 못 쳐요 일어서면서 일어서면서 이걸 어떻게 쳐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는데 아니 일어서면서 쳐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짤러 찾고 있는 사냥꾼 네 정혜결입니다 오늘 모짤러를 찾는 건 아니고 사연 받았잖아요 뭐지 그래서 사연 중에 가장 많았던 사연이 새 옷을 자랑할 곳이 없다는 사람들 뭐야 이거 가방 한 번 열어볼래요? 새 옷 자랑이잖아요 오늘 새 옷을 입어야지 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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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철수와 함께한다는 오늘 차량 모스트리 벌써 설레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새 옷을 자랑하러 왔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팔레트 아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오신대요? 손 좀 이따와요 다시 오실게 안녕하세요 잘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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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사연 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네 뭐 때문에 사연 신청했어요? 되게 옷은 좋아하는데 이제 옷은 사도 자랑할 데가 없고 친구들 만나기도 좀 애매하고 시간이 약간 종관이 오늘 우리 또 새 옷 자랑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거로 또 자랑하러 오셨는지 팬티랑 양말 빼고 다 새 거에다가 아 팬티랑 양말 빼고 다 새 거라고요? 네 그리고 신발도 완전 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줘요 새 옷 자랑할 때는 또 누가 옆에서 우와 진짜 배 쩐다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죠 내가 지금 친구 할까 아니면 형 할까 아니면 동생 할까? 동생 할까? 형이 형 동생 야 너 뭐 새 옷 샀어? 네 근데 이번에 뭐야? 바지는 일단 이거 좀 제가 주머니 입고 지퍼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에 옷은 포스트아파이브 팩션이라고 이건 울 블루 뭐야 저거 이거 약간 스웨이드 느낌인데? 근데 또 혹시 뭐 자랑할 거 있어? 그리고 신발 마지막으로 나랑 같이 언박싱 하자 너 유튜브 해본 적 있어? 너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이거는 이지 품러너라고 크로스 느낌나는 신발이에요 뭐야 이게? 야 근데 왜 여기서 샀어? 무슨 사이 속은 다음 몰라? 이거 X가 섭섭하다? 속은 다음 몰라? 규범아 세븐티 컵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데이트 그럼 여자친구 할 때 가면 돼? 나한테 왔어 여자친구 없어 가면 아 목적이 그거였구나 내가 옷 얼마나 잘 입는지 보여주고 아니 아니 온스트릿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맘껏 해 와 뭐야 이거 어필하는 거 봤더니 아니 어필서 우리가 넘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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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패션 좋아한다고 다 보여주는 거 봐 그러면 우리 규벅이 자세하게 이상이 어떤 건지 좀 물어볼게 키가 좀 아담하고 귀엽고 그런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겼다고 치면 뭐 하고 싶은 거? 데이트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런 데 약간 이런 데 가서 나들이 저러고 규벅이가 원하는 스타일을 내가 한번 오늘 여자친구도 열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때마침 갑자기 뭐가 생겼는데? 어? 이거 뭐야? 자기야 이거 뭐야! 나는 같이 하고 싶었는데 어찌 알았어? 자기야 가자 달려 오빠! 아니 근데 둘 같이 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어 자기야 내가 오늘 리드한다 오늘 내가 리드한다 오늘 아 진짜... 자기야 아 진짜... 자기야 따라온다 그만 가! 하... 하... 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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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딱바다 뭔가 새 거 느낌 난다 아우 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자연스러운 거 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손소독 좀 하고 저거 물 많이 갖고 왔어 주섬주섬 해가지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4학년 다니고 있고요 시험 일주일 전인데 온스트랫 나와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간호학과면 제가 알고 있는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맞죠 에디기시네 네네 약간 남을 돕고 사는 게 아 그렇죠 새크리파이스 정신이 좀 있구나 네 새크리파이스 몰라요? 아 새크리파이스 알죠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확실해요? 네 정말인가요? 모르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나한테 물어봐 아 이렇게 알아가면 되니까 어 맞아요 어떤 사연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4학년을 보내야 되는데 집안에서 주로 공부하고 과제만 하고 다시 자고 우는 거 아니지? 울컥하지 마 울컥하지 마요 왜요 리액션이 필요해 아니면은 앞에 그냥 카메라보고 자랑하는 게 좋아요 아 옆에 피처링이 오는 게 좋죠 아 피처링이 오는 게 좋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군대 다녀왔죠 아 그럼 제가 이제 마토인 동생 조용히 해 어 어 그래 그래 야 확실히 군복 입었을 때랑 완전 다른 거 같습니다 태어나잖아 어 어떻게 보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이제 옷 입을 때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록색에 데이지 이제 포인트를 신발에다 주고 차분한 식으로 입고 그러고 왔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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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거 이거 난 열어가지고 어 자 여기 지금 사항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아니 지금 지효씨 네네 이거 뭐야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이거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었고 어 네 경치도 되게 좋고 입대 딱 하나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음악이네 그렇죠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거 있죠 자 렛츠고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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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카메라가 날 잡고 있는데 카메라 여기로 가요 그러면 난 아직도 신고 감사해 하고 있어 잠깐만요 뭔 노래 부르는 거냐 또 이런 데면은 그대여 그대여 이런 거 부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주문을 더 주문해 아, 아니야, 아니야, 형. 그대여 이제 우리 걸어요 이 거리를 낮에 들려오는 차장 노래 어떤가요? 오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아니, 일어서면서 물을 못 쳐요, 일어서면서. 일어서면서 이걸 어떻게 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니, 일어서면서 쳐. 아, 진짜. 혹시 또 뭐 있어요, 장범닌 노래. 아, 죄송해요, 이것까지. 근데 제가 좀 팝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팝 비트 주세요, 내가 지금 프리스타일로 해드릴게요. 어딜 가든 우린 여기 있어. 먹잇감을 잡으러 가야 해. 세상에 오잘러들을 모두 찾아 내게 써. 오늘도 불량 포기 위에서 난 다행을 걸까. 오우, 날씨 너무 좋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 네? 커피 한 잔 커피를 한 잔 여기서? 네 제가 또 새 옷 샀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서 혼자 나와서 이렇게 커피 내리려고 새 옷 사서 자랑할 데가 없어서 나오신 분 오늘 세 번째 또 주인공이신 건가요? 그렇죠 자 좀 남으면 목에도 바르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무슨 커피를 가방 안에다 넣고 다니면 직업이 뭐예요? 직업 바리스타죠 실제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근데 그 바리스타 하시기 계기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31살이거든요? 91년생 친구네 싸워먹기 친구야 반갑다 호주에 갔는데 커피 문화가 너무 우리나라랑 다른 거야 바리타를 내면서 손님들이랑 친해지는 거야 일하면서 하루에 1,200잔 커피를 팔 거야 1,200잔을 팔았는데도 소통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런 스몰토크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너너들 잘하니 그럼? 약간 그냥 뭐 하이 맨 하이 맨 하이씨 커피? 하이씨 커피? 하이씨 커피 하이씨 커피 하이씨 커피 하이씨 커피? 아 오케이 바이 스몰토크인구나 이게 나 손님이야 손님이요 안녕하세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산미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 산미가 들어간 거? 상큼하게? 손님도 되게 상큼하신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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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진짜 많이 흘렸어 어 미안해요 괜찮아요 새 옷은 원래 더럽혀주잖아요 아 아니다 너무 더럽혔어 아 이게 어떻게 해야 새 옷 오늘 사실 처음 입은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옷자랑 진짜 마음껏 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피처링이라든지 뭐 옆에서 뭐 옆에 옆에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 옆에서? 어떤 컨셉을 해도 될까요? 아 아까 친구처럼 야 어 뭐야 너 지금 오랜만에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야 패션 좀 많이 바뀐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바뀌었지 어 얘기 좀 해봐 오늘 어떻게 벗는지 후디가 7부까지 입고 딴 좀 색감 줘가지고 체크 무늬 그리고 이제 바지는 이게 스트랩으로 묶어가지고 약간 편한 거 어우 핏이 좋다 뭐야 이거? 좀 너 엉성하지? 어 나 잘 몰라 이거 사실 이거 이게 요즘에 들어갔어 너 어디 빼줄래? 아 이거 들어갔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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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아 수고했어 빙타이거 채널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 구독자 몇 만이야 몇 만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빙타이거님이 바라는 그 꿈이 영원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또 온스트릿도 구독자 떡상과 많은 화제성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원하게 이제 들어간다 에이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온스트릿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 맞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돈의 8천 모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댓글 남기기 잊지 말라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잇!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혁이 3명이 있어 오혁 그리고 권혁 그리고 정혁 계속해 빠지새끼야 샀 Gröning 토house 네 내가